안녕하십니까? 시험스쿨 알츠 라이팅 대표 강사 쉐리박입니다. 오늘은 캠브리지 세븐틴 아카데믹 라이팅 강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강좌는요. 아카데믹 모듈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맞는 강좌고요. 특히나 가장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한 문제집이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하신 수강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 알츠 라이팅 문법 실수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팁을 강좌에 담았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정체되어 있어서 고민하시는 수강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입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 아카데믹 라이팅 타스크 1 소개할게요. 라이팅 타스크 1에서는요. 주어진 시각 정보라고 하는데 그래프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 그래프들을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최소 150자 이내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상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되려 어렵게 느끼셔요. 타스크 2보다도.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면 되려 타스크 2보다도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유형으로 보자면 라인 그래프, 바 그래프, 파이 차트, 테이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그림 유형이 나오는데 그림 유형에서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라이프 서클이라든지 다음과 같은 맨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얼핏 보기엔 저걸 영어로 내가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요 하시지만 강좌의 문제풀이를 따라가다 보시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쉽고 어떤 관용과 어떤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팅 타스크 2는 에세이 라이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40분 동안 최소 250자 분량 논술문 작성하셔야 되죠. 대점률은 타스크 1보다 높기 때문에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주제되는 주제는 경제, 정치, 종교는 제외됩니다. 자 저희는요 강좌에서 이 에세이의 모델랜서 그리고 샘플랜서 두 개를 제공해요. 사실 샘플랜서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수험생들이 낸 답안지를 캠브리지 측에서 채점을 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분이 틀려서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강의를 통해 저와 함께 분석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모델랜서 이건 제가 작성한 모델랜서를 비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 또는 이와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마지막에는 샘플랜서 자체를 통해서 점수를 채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타스크 1의 그래픽 별로 놓치지 않고 기술해야 할 핵심 포인트 딱딱 잡아서 강좌마다 넣었고요. 타스크 2는 에세이 질문 및 토픽에 따른 각 단락을 어떻게 문장으로 연결해서 구성하는지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문단으로 어떻게 잘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강좌입니다. 저희 강의노트 모델랜서 다 pdf 파일로 제공하고 필수 어휘도 제공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무리 없으실 거고 그래도 라이팅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질문이 생겨요. 왜? 내가 쓰려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땐 주저하지 말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부질문 게습판 들어가셔서 쉐린 선생님 찾아서 질문하시면 제가 가능한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캔브리지 알츠 17권을 공부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